정말 너무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돈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내가 월급이 아니라 정말...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일단 만원부터 벌어보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소치 있는지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퇴사를 고민을 할 때 저희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일단 만원부터 이렇게 벌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생산소득으로 만원을 만들어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월급 말고 내가 스스로 다른 걸 만들어내서 이 만원을 벌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어진 일만 했고 정해진 일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내가 만원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부동산 스터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용기를 낸 거고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신청을 해준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아는 걸 다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공지를 냈었습니다. 공지를 냈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네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침 8시에 이렇게 만나서 두 시간 정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두 시간 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네 번으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같은 경우는 한 달 과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냐면 일단 제 멘토님의 책을 정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도 과제도 드렸어요. 어떤 과제를 드렸냐면 일단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이게 슬렁슬렁 읽으면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독후감을 이렇게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책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면서 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임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후기를 좀 적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스터디하면서 처음으로 임장을 가셔가지고 후기를 이렇게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제도 해오시면 그 시간에 같이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원래 부동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일요일에 오전 8시에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 주말에는 사람들이 낮잠을 많이 자는데 그분들 성향 자체가 부지런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모여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하면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제가 그 책을 분석을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에 오셨던 분 한 분은 남편과 이렇게 투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셨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실패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투자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실패의 경험이 떠올라서 이렇게 못하게 계속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상담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스터디가 끝나고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다시 이제 부인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부동산 첫 스터디는 제가 다른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말 큰 토대가 됐어요. 제가 그 한 달의 과정을 해보고 느낀 것이 아 이런 식으로 내가 기획을 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소득을 벌 수가 있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받았던 그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그 월급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돈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내가 월급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번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부동산 스터디를 하게 됐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 정규 강의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도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계속 고민만 하고 절대로 저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첫 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그걸 아이들에게도 항상 알려주고 있어요. 너네도 스스로 어떻게 만 원을 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신발 정리할게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엄마가 주는 돈 말고 너네가 스스로 너의 재능을 가지고 단돈 만 원이라도 한번 벌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부모님께 아니면 친척분들에게 용돈을 받았잖아요. 그랬었는데 이걸 내가 벌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냈더라고요. 얘가 게임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게임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누군가 딱 한 분이 그걸 사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은 진짜 얼마 하지 않는데 누군가 내가 만든 걸 사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뿌듯해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네는 직장인이 되면 안 된다. 꼭 너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배웠던 것도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과 더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힘든 점이 솔직히 우리가 더 많잖아요. 항상 저는 좀 해방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저희 아이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해왔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처럼 이렇게 1인 기업가든 디지턴 노마드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친인들도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말 단도 만 원을 이 월급 말고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아이들도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네도 정말 앞으로 만 원을 스스로 한번 벌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미리 그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 소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